방정환 선생님의 패션 방정환 선생님은 재미있는 너부이를 많이 알고 계신데 얼른 즐거운다 고고! 아 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만남을 그린 우리 이제 만남에도 잊지 마세요 그럼 고고! 국민민속박물관의 전시 오늘은 어린이날 소파 방정환의 이야기 세상 전시에서는 금관계부와 세계발명 말판의 원본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전시실에서 주목해주세요 국민민속박물관의 전시 아다초에 대출 모바일 콘텐츠에 참여해보세요 국민민속박물관의 마스코트 아다초 스티커도 받을 수 있어요 국민민속박물관에서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어린이날 한마당이 열립니다 약 20여가지의 방정환 선생님의 동요, 동화, 공연, 놀이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놀러오세요 국민민속박물관에서는 어린이날 백회를 기념하여 두둠치 챌린지와 어린이가 직접 기획하고 홍보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민민속박물관의 여러 행사에 도전해보세요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경험이 되어줄게요 국민민속박물관 재미있어요 국민민속박물관 꼭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안녕 안녕